흔히 혈압 낮추는 음식을 떠올리면 고기를 먹지 말아라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단순히 고기나 계란을 안 먹는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울을 줄이는 것인데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 맨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는 혈압이 사망원인 1위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식단 관리만 잘해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게 혈압이니 오늘 알려드리는 혈압 낮추는 음식 꼭 때까지 시청하고 가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이 많이 높다는데 뭘 먹어야 좋은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혈압이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느냐 보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은 이유는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이고 그 원인이 바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녹아지게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는데 고지혈증은 당뇨, 심장병, 고혈압 등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꼭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먹지 않아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방이 많이 보이는 고기는 적게 드세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단백질 때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매일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왜요? 여기서 근육 얘기가 나오나 궁금하시죠? 근육이 왜 필요하냐면 혈관 속에 있는 당들과 지방 등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혈압이 높은 이유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가득 끼어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고기 중에서 마블링 가득한 꽃등심, 오겹살, 삼겹살에는 지방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는 포화지방이 가득하니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바로 하얀 지방이 별로 없는 부분을 사먹는 게 좋아요. 수육도 좋습니다. 수육으로 섭취되는 포화지방은 혈관의 탄력 및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전체 칼로리의 10% 이내로 섭취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건강한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20분에서 30분 동안은 혈관 속에 있는 당을 먼저 없앱니다. 그 후부터 혈관 속에 있거나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운동을 할 때 최소한 30분 정도를 해야 혈관 속에 남는 당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남아도는 지방을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살코기 많은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채우고 하루 30분 운동까지 하면 아주 좋답니다. 둘째 식물성 기름도 주의가 필요해요. 식용유가 아닌 식물성 기름인 올리묘, 카놀라유, 콩기름 등등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식물 그대로 먹으면 괜찮은 것이랍니다. 콩기름, 해바라기, 카놀라유 종류가 뭐든 기름을 듬뿍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이러한 기름으로 전을 부쳐먹거나 튀겨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더 나쁜 지방으로 변해버리니 주의하세요. 셋째 탄수화물을 조심하세요. 고기보다 더 중요한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혈압이 높은 이유를 생각하면요. 기름기 많은 고기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생각하는데 의외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지방이 많은 고기나 기름기 많은 음식이 탄수화물보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갖고 있지만요.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20%에서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에서 80%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 혈당이 올라가게 돼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급격히 빨리 오르면 모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혈관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 속에 남은 것들은 바로 간으로 가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맛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보넛, 과자, 흰빵 이러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흡수가 빨리 되니 우리 몸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먹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이 점점 반복되는데 그래서 고지혈증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요? 체내 흡수가 느리고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복합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미, 통곡물, 포밀입니다. 이것들은 빨리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혈당을 100% 다 소모되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생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으니 배부르게 먹어도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단맛이 있습니다. 그걸 과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올려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먹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골라 먹는 게 건강할까요? 과일을 고를 때는 말랑말랑하고 달달한 과일보다는 딱딱하고 거칠고 수분이 많은 게 좋습니다. 만약 사과를 산다면 당도 높은 것보단 빨갛고 쉬면서 딱딱한 것으로 사세요. 그리고 절대 과일은 믹서에 갈아 먹는 것보단 잘 씻어서 껍질대로 씹어 먹는 게 좋습니다. 당 지수가 낮은 과일에는 딸기가 있어요. 수박은 수분이 많으면서 당도야 지수가 낮아서 어느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바나나는 다 익은 노란 것보단 덜 익은 초록색을 띈 바나나가 몸에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혈압을 낮추는 방법의 핵심은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식단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지방이 적은 고기를 먹어라. 둘, 식물성 기름도 기릅니다. 셋, 탄수화물을 조심하라. 네탯 과일은 가려서 먹어라. 바로 이 네 가지를 명심하시면 건강한 혈압 관리하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